안녕하세요. 김일사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패션할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오랜만인가요? 오랜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 며칠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도 조금 없었고 패션 영상은 한 이틀 동안 못 찍어서 멘붕이 조금 왔었어요.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또 차곡차곡 구매를 했었던 아이템들 패션 영상을 한번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건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던 브랜드고 또 여기에 제품들이 신상이 나올 때를 되게 기다렸어요. 일단은 봄되면 가장 입고 싶어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원피스인데요. 굉장히 매력적인 톤 다운된 로즈 컬러의 핑크 원피스인데요. 봄되면 이런 봄 원피스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아이템들을 사고 싶어지게 되잖아요. 일반적인 핑크 컬러가 아니고 살짝은 톤 다운이 되어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되게 무난무난하고 데일리로 입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면서 굉장히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룩과도 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렇게 목선이 V라인으로 파져있는 아이템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냥 일반적이게 목선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목이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인데 이거는 굉장히 시원하게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어떤 룩이든 조금 더 제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입을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디테일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절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입어줬을 때 되게 예뻤어요. 유니크한 아이템이라서 마치 나만 입고 있는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핑크 컬러를 지금까지 많이 입지는 않았었거든요. 근데 졸리레이드의 핑크 오피스는 다 같은 핑크는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매력적이게 데일리룩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. 단독으로만, 봄에는 저렇게 단독으로만 입어줘도 좋고 오버사이즈 자켓을 걸쳐준다든지 지금은 가벼운 코트, 트렌치코트 이런 아이템들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화면이 조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해가 너무 나왔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화면이 살짝 색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도 원피스로 넘어가 볼게요. 두 번째 원피스는 진짜 데일리하게 입기에 좋은 템이에요.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 무난한 일반적인 면 소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사실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리는 가장 기본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. 그래서 봄 원피스 하면 저런 거는 한 두 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해서 입기에 좋은 것 같아요. 저런 베이지 색깔 원피스이기 때문에 조금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스카프랑 매치를 해도 굉장히 예쁘고요. 저는 다가올 봄에 저를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볼서부터 마음이 두분두근하고 있습니다. 제가 팬츠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스키니진이 유행했을 때 되게 좀 슬펐어요. 스키니진 자체가 너무 다리에 딱 달라붙다 보니까 저 같은 체형은 단점이 너무나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 유행이 언제 끝나려나 했는데 지금 드디어 와이드 슬랙스라든지 와이드 팬츠 이런 오버사이드 실루엣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게 스테디 아이템으로 꾸준히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아랫배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팬츠를 고를 때 핀턱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하이웨이스로 올리고 벨트로 허리라인을 강조해 주니까 바지가 너무 또 부해 보이지 않고 적당히 상의랑 하의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쇼핑몰인데 여기에 진짜 제 감성이랑 비슷한 아이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배송도 상당히 빠르게 온 편이어서 여기 자주 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자켓인데요. 제가 또 슬랙스뿐만 아니고 자켓 처돌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자켓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고르는 기준 중의 하나는 너무 몸에 피트 되지 않을 것 다트가 들어가서 허리라인을 강조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들을 좋아해요. 근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오버사이즈의 자켓들인데요. 완전히 진짜 오버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적당히 좀 몸에 큰듯하게 걸쳐지는 자켓들이 되게 좋아요. 컬러감도 굉장히 예쁘고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자켓은 진짜 기본템 기본템이지만 제가 예쁜 것만 또 가지고 와서 알려드리잖아요. 그래서 예쁜 아이템들을 많이 많이 공유하고 같이 예쁘게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플랫슈즈 단화인데요.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슈즈스티비 한혜연님 채널에서 처음 봤던 템이에요. 근데 사실 예전에 살던 동네에 슈펜 매장 굉장히 큰 매장이 있었는데 슈펜이 가까워서 쇼핑도 자주 하러 다녔었거든요. 슈펜이 좋은 게 뭐냐면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. 저렴한 가격대지만 퀄리티가 꽤 높기 때문에 자주 거기서 신발을 구매하고 했었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도 얘는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대 저렴하지만 꽤나 괜찮은 퀄리티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다나 같은 거는 기본 4,5만 원 정도를 줘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29,900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두 켤레 정도 살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만큼 꽤 마음에 들었던 템이에요. 사실 이런 검정색깔 다나는 휘뚜루마뚜루 신기에 정말 좋아요. 그냥 일반적인 슬랙스, 면바지, 청바지, 그리고 스커트리, 원피스 다 잘 어울리잖아요. 그래서 진짜 이런 블랙 다나는 꼭 사두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도 키나 가성비 좋고 예쁘고 좀 탄탄하게 오래 신을 수 있는 아이템?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. 제가 발이 볼이 살짝 넓고 구두를 신었을 때 발이 좀 불편함을 잘 느끼는 타입이에요. 근데 이거는 꽤나 편하게 신기기 괜찮았고요. 그리고 신었을 때 발 모양이 퍼지지 않고 예쁘게 딱 잘 잡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최근에 구매했던 아이템들 그리고 패션 루프 이렇게 함께 만나보셨는데요.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?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어떤 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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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